노량진 시장, 회, 열무김치, 매주김치, 종각김치, 각도키김치 다 커피입니다. 커피는 이렇게 생겼어요. 라이언? 이걸 지금 직접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너무 어려운 말 말하는 거예요. 제가 싸우고 싶어요. физически 제가 싸우고 싶어요. 하지만... 너는 다 똑같아? 네. 경제는 이곳에 위험하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에서 한국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남북한 한국에서 남북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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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산, 영구지? 여기 있는 1, 2, 3 산이 있어요. 이 산이 있는 물건들이 있어요. 물건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산이 있는 히포포타마스. 히포포타마스. 히포, 네. 고마워. 갑자기 비가 시작됩니다. 한국에서 몇 번 방문을 갔어요? 4번 방문을 갔어요. 1번 방문을 갔어요. 1번 방문을 갔어요. 2번 방문을 갔어요. 2번 방문을 갔어요. 가장 중요한 게 기억나는 노량진 시장. 노량진 시장. 그다음에 터널. 터널? 네. 김치 좋아해요. 여묵 김치. 매주 김치. 청각 김치. 우주 김치. 갓 김치. 물 김치. 자, 동참이 많아요. 엔진 문제 있어요. 고기 맛있어요. 부팔로, 지브라. 지브라? 그리고 엘리펀트.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일 엘리펀트가 죽는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네셔널파크가 엘리펀트를 죽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집에서 집에서 집으로 갔어요. 오늘은 다니엘과 함께 아루샤에 있는 가볼만한 곳들을 방문해 보려고 하구요. 여기가 아루샤에서 가장 좋은 오성크 호텔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보는 옥상뷰가 멋있나봐요. 그래서 저희 뷰를 보러 왔고 이거 로비야. 수영장이구나. 우와. 우와. 여기에서 그곳을 그곳을 보면 그곳이 있는 곳이 좋은 곳이에요. 커피을 보여주는 곳이에요. 커피을 보여주는 곳이에요. 이건 아보카도 나무입니다. 맞은편에는 커피 밭이 있어요. 다 커피입니다. 커피는 이렇게 생겼어요. 또 다른 곳이 있는 곳이 다른 곳이 할 수 없는 곳이에요. 다른 곳이 지키기 위해 쓰기도 하고 실제로 부족 간 싸울 때 사용하는 무기라고 합니다. 이것은 마사이 리더입니다. 이것은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이언 직접 그린 거래요. 직접 그리고 있네? 라이언? 네, 라이언. 와아... 천천히, 천천히. 당신 이름은? 네, 제 이름은 우조. 우조. 와아...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젠베 드럼입니다. 이것은 젠베입니다. 음... 음... 와아... 오... 하쿠나 마타타 라는 뜻이 문제없다. 노 프라블럼. 음... 하쿠나 마타타 문제없어요. 하쿠나 마타타 문제없어요. 하쿠나 마타타 문제없어요. 유치원 아이들, 저학년 아이들, 교재 같은 데 들어가면 딱 좋을 만한 색감입니다. 이걸 지금 직접 파고 있는 거예요? 와아... 와아... 다는 피니쉬. 노 폴리쉬. 와아... 스페셜.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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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식과웨어 이식과웨어 마사이마 마토비ك 세리안 마토비크 세리안 이유뜸 마토비크 세리안 이 여태 내 보 마토빅 대세리안 마토빅 대세리안 한자니에아에 사는 동물들을 여기서 다 만날 수 있습니다 사자부터 푼바, 버팔로, 코끼리, 기린, 사슴, 레오파트 아 레오파트 잡아먹고 있는 거네 버팔로 이게 뭐예요? 상하 상하 옛날에 아프리카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아주 심각한 희스토리 요즘 사람들이 정말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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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또 바쁨 때문에 신선한 나라에 가면 우리의 마음이 여기 있는 단자니아입니다 유럽, 아시아, 잉글랜드 거기서 돈을 못하고 있는 곳이 아니라 돈을 못하고 있는 곳이 아니라 그냥 돈을 못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갤러리라고 합니다 1500만원 다 판매하는 거구나 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는 미술을 전공하고 배운 사람들이 전시하고 판매하는 곳이네요 와 이거 지금 판매가격입니다 18,500달러예요 와 와 근데 이 작가가 되게 유명한가 유명한가 언뜻 보기에는 사진 같은데 이게 다 그림입니다 지금 베드워드 아 아 아 아 아 되게 신기하게 생긴 의자입니다 동문들이 등을 닫히고 있는 의자 마사이 부족의 여성들은 이렇게 이쪽을 이렇게 문양을 낸다고 합니다 이게 세렌게티에서 만날 수 있는 빛 타이브입니다 아 아 아기 예수님이네 이게 지금 사자 타고 있는 산타크로스 코뿔소 타고 있는 산타크로스 아프리카 시장의 풍경이네요 아프리카 시장의 풍경이네요 바나나를 이고 가는 아낙네들의 모습 바나나를 이고 가는 아낙네들의 모습 와 이게 다 염소국입니다 와 아나 아 아나 아나 게이야 아 고고들에이 아 아 아 존경할 때가 while sick what kind of light nothing we'll do but only pray to call for comfort in her family and her husband he don't speak only quite only code sometimes when I've speak with him I feel cry I feel right good why 그래서 요즘에 제가 평가에서 일을 보면, 사실은, 사실은, 작은 미소에, 제가 기억하는지, 어떻게 미션을 받을 수 있는지,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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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를 도와드리기 때문입니다.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도와드리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잘 못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미션 아르킹의 외부는 우리의 첫번째 시간에 뵙게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19년 동안 그녀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미션 아르킹의 외부는 그녀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녀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 식사와 함께 웃기, 웃기 chúng을 함께 그들의 부모와 함께 자아가서經제옵소한 계약과 함께 그래서 우리에게 친다면 우리의 아이들과 함께 eram 선생님의 3 sean의 3일 김에선의 가족이 그 가족에 아주 중요한 일에 specification because she was helpful to her parents, supporting, encouraging. But now his wife is too sick. His wife became Missionary King's Cross. But we are praying for her to recover and to help also Missionary King. He sacrificed a lot for our country. Their selves, leaving their family, leaving their friends, leaving their good country. Any circumstance which we are passing, we don't worry because we are before God. That's how Missionary King survived his life in my country, helping children up to now. I have already raised my children, but I want to raise Maasai children until my death. But nowadays in Maasai area, there is a change between now and before. Before the circumstance of witch doctors, traditionals, too bad than this time. But now it's changing, changing slowly, slowly. So we thank God for him and for his family, friends, churches, Korean churches to sacrifice, to help us to raise up Maasai children. Is this Korean Christian? Send me. Send me. Oh. We thank God for your support for our mission.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a lot for your supporting for our mission.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감사합니다.